아, 왔니? 자, 솔갱 갑니다. 왜 안 보였노? 그래, 지금 싸우고 싶은데 아... 밀배다! 와, 오늘 되는게 없네. 여기 배도 빠져있네. 코페 각각 총 쏘는 애 같은데? 뭐야, 얘 쿠페는 왜 안썼어? 쿠페구나, 얘가. 같이 가자. 와, 랩보야. 아... 검은 없다. 나이스. 와, 랩보야. 와, 랩보야. 아... 검은 없다. 나이스. 아... 줘. 와, 재미있고 지어. 저... 아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... 이거 제가... 그 전에 제가 라이딩샷 고트 감도가 뭐였더라? 솔로 하면서 다시 한번 심신을 다스려야겠다. 색깔을 위로되네. 어 왔니? 어디 가니? 너 보급 먹으러 가니? 설마? 어디까지 갔어요? 어쩔 수 없어. 1킬이 소중해. 지금 너 내가 70%는 작업 쳐놓은 거야. 근데 다음에서 붕대 다 빨았을라봐? 넌 내가 잡는다. 넌 내가 이 악물고 잡는다. 피 진작에 다 빨았겠다 얘. 2차전. 2차전. 아... 잘 도망가네. 와 이 녀석 생중력 어 너 왜 또 눈에 띄어 잠깐만 카운다운 침착해 침착하게 주일게요 근데 이 정도면 붕대 다 빨았겠지 총 한 발 안 쓰고 도망가는 너도 대단하다 진짜로 끝을 보자 우리 아 이 정도면 너도 총 쏘고 싶잖아 안 그래? 아 이 정도면 친구야 너 한번 쏴라 나 왜 자꾸 도망가 나 한 대만 너한테 맞고 싶다 진짜 뻔치고 어? 친구야 와 진짜 운전 코트 닫아 와 진짜 너 너 살아라 너는 살아라 안녕하세요 나의 아쉬운 물 갈래주는군 무자비하게 바퀴 깨고 너는 soort 야 앗 먹었어? 뭐야 와 1500 피구볼 였어 접수 화가 단단히 나셨어요 락화 안에 무조건 사람 있을 거고 그렇지 싸워라 그냥 집에 들어갈까? 왼쪽 집에 들어가 있네 당황하셨어요 자 하마 하마 한입만 야 무슨 독방 같다 딱 이렇게 해봐 독방 햇살 유일하게 들어오는 이 문 서클 좋아요 연막을 최대한 많이 챙겨 야 제발 한 대만 아우씨 마지막 점서클이 여깄데 맞춰려다 효과 톡 톡 톡 윽 톡 퍽 톡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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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